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약보합 셀트리온 삼형제는 약간 하락을 했죠 조금 고구마 먹은 것처럼 주가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이런 데이터 때문이죠 오늘 삼성전권에서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22년 4월 20일날 나왔구요 우리가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화이자에서 팔아주고 있죠 셀트리온 엠시마가 지금 마켓쉐어가 27.7% yoy 기준으로 88.4%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리특산 셀트리온의 이름 트룩시마죠 테바가 판매를 해주고 있고 마켓쉐어가 27.8% 지난달 대비 한 0.4%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허즈마 이것도 테바가 팔아주고 있고 1.8%의 마켓쉐어를 달성을 했습니다 램시마와 트룩시마 대비해서 허즈만은 미국 시장에서 크게 허락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조금씩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셀트리온의 3가지 주요 치료제 마켓쉐어를 2월달과 비교를 해보면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달 기준 무려 1%나 상승을 했습니다 3월달이 27.7% 2월달이 26.7%였던 거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달 동안 0.4% 그래서 27.8%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상반기 정도 되면 6월 말 정도 되면 인플렉트라와 트룩시마 30% 정도에 육박을 할 것 같고 그 점유율에서 플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허즈만은 2월달 대비 0.1% 늘어난 1.8%의 마켓쉐어를 기록했네요 허즈만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인플렉트라와 트룩시마가 이렇게 한달에 1% 0.4%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고구마 한 10개는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북미시장 이외에 MCMISC 유플라이마의 유럽 점유율을 기대를 하면서 좀 힘든 시간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9시 정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